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채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들 중에 레몬법이 왜 요즘에 와서 차들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나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김입니다. 그거를 봐서 직급 데뷔하는 것들이 에브리이어 안되도 10-15 버션 레인지에 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모델을 입력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서 이제 가스 차들도 많이 가스를 아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차고 하이브리드 차고 경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스 차도 가스를 많이 아낄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만 돼가지고 이는 컴피티션을 통해서 많은 레몬의 문제들이 됐습니다. 차들이 센서리 시스템서부터 컴퓨터 시스템서부터 파트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하고 협조지는 게 바로 그거 가스를 아끼는 엔진아이더 펑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아니면은 우리 전기차들의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거를 봐주고 우리 가스를 타고 있는 분들이 가스 차에 엔진아이더 펑션의 모델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빨간불 아니면은 스톱사인에서 차를 당분간 멈춰 있는데 다시 가스를 밟아고 가는데 앞전이 느리다. 아니면은 가는 건 잘 가는데 차가 갑자기 떨린다. 아니면은 차가 안 떨리는데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런 거는 다 엔진아이더의 펑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수리를 하면은 거기서 최소한 보상이 차값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도 우리 하이브리드에도 배터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하게 이게 나온 차가 뭐냐면은 우리 셰브러리 보트, 제너럴 모터에서 만드는 셰브러리 가 한국 기업 LG가 리피언 배터리를 만들 때 문제가 있어 갖고 그거를 발성을 빨리 못한 경우에 차에 들어가지고 조그만한 불이 날 수가 있는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차가 파킹 될 때도 차가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됐고 익스포우션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드 운전하는 분들은 꼭 빨리 배터리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배터리에 스털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떠 때는 차 시동이 안 된다. 할 때는 세 차례도 빨리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왜 레몬법이 더 많아진 거를 이유를 하나 중에 얘기를 같이 나눠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채미수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